안녕하세요. 루이드로잉입니다. 2023년 6월 밀라노에서는 내년 2024년 SS 시즌의 트렌드를 알리는 패션위크가 열렸습니다. 이태리 패션을 대표하는 팬들, 프라다, 에트로를 비롯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남성 패션쇼가 열렸던 밀라노에서는 남성복 패션과 관련된 많은 크리에이티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패션쇼와 다양한 브랜드 기획쇼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패션 관계자들의 트렌드한 스타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과 코디 노하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스타일과 어떤 디자인이 남성복 패션시장에서 가장 뜨거운지 지금 밀라노 패션스트리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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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